저게 진짜 까나리 세거 뜯어있는 거 같아요 세거? 네! 진짜 영광한 게 아니라 또 세거! 예쁜 보라색 프레임을 늘리세요 대단하시다 저 추운가?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게 힘이 나죠 저럴 때는 그런 건가요?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 정말! 네! 네! 정말! 네! 합격적이에요 이분도 정말! 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레드폭크가 붙을 것 같겠어요 오늘 좀 깜짝이야 5분 남았어요 5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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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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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6분! 4분! 7분! 8분! 저분이여말로 시간이 뿐 같아 없겠네요 어? 왜, 어? 먹지 마, 먹지 마 진짜 나서 아 내 냄새 아이인데 어떡해 재야 속사포? 속사포 랩을 하겠다 하셨던 분 어? 진짜? 아웃사이더 나요 가수 있잖아요 아웃사이더 나요 정말 오 진짜 왔어요 진짜요 진짜 서울라 거주 래퍼 진짜 아웃사이더군요 진짜 서울 거주 래퍼 서울라 거주 하신 래퍼군이죠 아우 빠르다 와 아 아 아 아 진짜 아웃사이더 진짜 진짜 아웃사이더예요 아하 침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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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와 진짜 아우 아우 할 말이 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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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뇨 와 이런식을 몰랐어요 진짜 나 완전 잔인한 짐 아이고 사탕까지 사탕까지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상 최고 최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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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척 올라오셨는데 이 집업까지 할까말로 계속하다가 드디어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 보고도 와 진짜 아웃사이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제가 연말 치사측에서 네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진짜 오 네 와 아 정말 해요? 야구 아 아 아 아 우리 지금 만나 송예리와 함께하는 특별하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승승자도 다같이 승승자 투 오 오 오 아이고야 귀여워 귀여워 네알 아니 저는 특히 가수 아웃사이더 그분 아웃사이더 정말 몰랐어요 아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 미니훈께 연결하니까 진짜 네알 아웃사이더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약속 지키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포털 스페이트에 승승장구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좋아요 네 저희 승승장구는 시작각지 항상 시청자분들께서 열고 닫아주시는데요 오늘도 김소연씨를 위한 마지막 질문 준비하신 분 계시죠?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김소연 수년지기 팬 유향편입니다 네 목소리 모여 마지막으로 김소연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김소연씨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성은 무엇입니까? 어 네 네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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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정말 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참 많이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네 지금은 정말 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 봄을 네 계속 빛을 발해가면서 버텨나가시고 기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예 김소연씨 대한민국 여정상 소년이 위리 낳았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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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cular 예 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소년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벗겨줘요 꼭 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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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예 예 김소영 김소영 예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믿어줘요 제발 그대 없으면 난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절대로 그대 마음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댓때문에 웃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게 웃어도 눈물이 흘러요 하루처럼 그대는 아직 내 가슴에 살아요 그대 가슴에 내가 일하여 나 사는 동안 숨쉬는 동안 난 그대를 잊지 못해요 난 너때문에 숨쉬고 난 너때문에 꿈꾼 난 너때문에